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자동차를 사는 기술은 아직도 그대로? 오 마이 카! 신한 마이 카! 아직도 모르나? 이거 하나면 대출, 할부, 렌트, 리스할 것 없이 한눈에 보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야 이거 봐라 이제는 차 사는 것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니까 내 차 사는 신기술 신한 마이 카